그 철없는 아내 우리 이봉조 선생님 또 작곡입니다 나서린 남남관의 너와 내가 만난 것은 가난해도 웃고 살자 마음 하나 믿은 건데 얼마나 달렸나 얼마나 달렸던가 믿어지는 분 돌아오라 철없는 아내 해당초 너와 내가 좋아서 만났는데 고강하자 살았더냐 고강하자 살았더냐 평소에 추고 돌아오라 철없는 아내 고강하자 살았던네 고강하자 살았던네 고강하자 살았던네